특별히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이 앞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또 박혜진씨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아까 뵀지만 다시 한번 좀 인사를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효 역할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팬사인회도 사인회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박혜진씨가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치열한 경쟁을 뚫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추첨해서 우리 박혜진씨와 현장에서 투샷을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첨함을 좀 가져다 주시고요. 우리 다섯 분을 이 현장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추첨함을 함께 해주시고 딱 다섯 분은 여러분 개인 카메라, 개인 사진기는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저희가 특별히 소속사에서 고화진로 너무나 아름답게 뽀샵촌 이렇게 탁 해주셔서 사진 찍어주셔서 개인 이메일으로 다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박혜진씨가 직접 행운의 주인공을 다섯 분 선정해 주시죠. 잘 섞어서 과연 백 분 중에 다섯 분은 누가 되실까요? 네. 박혜진씨. 제2열 9번. 오오. 목소리도 너무 멋있다. 제2열 9번. 제2열 9번 이렇게 준비했을 때 계시오. 두 번째 주인공도 뽑아주시죠. 당첨되신 다섯 분은 차례차례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왜 놀라신 거죠? 박혜진씨. 제2열 9번 누구세요? 어. 여기 같이 나오세요. 제2열 8번. 오우. 제2열. 이야. 신기하네요. 신기합니다. 네. 이어서 세 분 더. 제2열 8. 몇 열이요? 제2열. 무슨 열이요? G.H. G.H. 다 있네요. 네. 아이엘. 아이엘. 15번. 아이엘의 15번.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해 주시네요. 네. 이어서 네 번째 주인공 뽑아주시죠. C.M. C를 간절히 원하는. 네. 잘 섞어서 박혜진씨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네. 나왔어요? H.R. 2번. H.R.의 2번. 어디 계시죠? H.R.E. 넘버 2. H.R.E. 어우.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주인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인공. 네. 뽑아주시죠. 몇 열이요? D. 원하시는 열. 자. 소리 쓴다. D. 몇 번이시죠? 3번. 과연 이분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마지막 주인공 발표해 주시죠. D. D. D열. 10번 축하드립니다. D열의 10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다섯 분. 어디 계시죠? D열 10번. 차례차례. 먼저. 먼저. 네. 이쪽으로. 네. 나오세요. 맞아요. 맞아요. 제2열. 네. 9번부터 차례차례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주인공 나와주시고. 네. 먼저 첫 번째 주인공 나와주시죠. 무대 앞으로. 투샷 촬영. 뚜렷. 반 감사합니다.